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참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옐로스톤 국립공원 혹시 가보셨어요?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국립공원 안에 관광지가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약간 온천수들이 웅덩이처럼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천이 오랫동안 흘러내린 그런 지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땅도 좀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무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길 같은 걸 딱 만들어놨어요. 그 넓은 지대. 그래서 그 길만 따라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한국 사람 커플인 것 같아요. 남성과 여성이 그 산책로를 벗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 안에는 물론 온천수 물웅덩이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까마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졸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도 있거든요. 뜨거운 물이 있죠. 그런데 그 졸졸졸 온천수가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들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. 그 개들을 그 온천 물에다가 씻기는 장면이 누군가가 찍은 거예요. 카리사 크롤이라는 사람이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옐로스턴 국립공원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만 한 6만 명. 이 옐로스턴 국립공원 페이스북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린 거죠. 그런데 동영상을 들어보면 한국말이 들려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지난 14일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고요. 옐로스턴 공원 내에 파이어홀 레이크라는 곳인데 이 주변 온천수에서 이제 개를 두 마리를 막 씻기는 장면이 모르겠어요. 개들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들도 온천수에 이렇게 하면 피부가 털이 좋아질 거야. 뭐 그런 의미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. 이거는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위험한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뜨거운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그 산책로를 벗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옐로스턴에서는.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이 남성은 거기 철포도 안 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개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. 이 동영상을 찍은 카리사 크럴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의 온천수는 밖으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파이어홀 레이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온천은 끓지는 않지만 아주 뜨거운 물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파이어홀 레이크 드라이브는 한 3마일 구간의 산책로로 여러 개의 온천과 간헐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산책로를 벗어나 온천수에 접근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.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공원 당국은 사람의 몸무게로 인해서 주변 흙 집안이 온천수로 무너져 들어갈 수 있어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.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단지 공원 당국은 이 동영상을 봤지만 이들을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에 이 동영상이 올라가자 페이스북 그룹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. 이들을 찾아내서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.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. 지금까지 공원 내 온천수에 들어갔다가 화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명 이상이다. 특히 반려동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산책로나 하이킹 트레일 온천 지역 등의 접근이 금지되니까 여기를 준수해달라. 이를 준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당연하죠. 사람도 안 되는데 반려동물까지.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 학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. 물론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죠.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려동물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